웃음소리가 너무 유쾌하신데?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. 아 저 그런 웃음소리 좋아해요. 아 이런 소리 좋아한다고요? 약간 웃음소리가 재밌는 사람 좋아가지고요. 아 혹시 방금 만났던 스트리머 부분도 보다 더 괜찮았나요? 아 그 분 되게 예쁘게 웃으시던데? 아 잠시만. 저는 뭐 경박스럽게 웃는다 뭐 이런 뜻이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배그 잘하시나요? 어 아니요. 진짜 못해요. 아 진짜요? 큰일인데? 나랑 비슷하다는 건데 그러면? 비슷한 사람끼리 잘해보죠. 알겠습니다. 본인의 전투력을 1점부터 10점까지 있다고 했을 때 몇 점? 1.5점. 잠시만요. 그러면 본인의 점수가 1점에서 5점까지 있다고 하면 몇 점? 0.5점. 아 오케이. 잠시만. 오랜만에 하니까 못해가지고. 오랜만에 하시는데요? 거의 7개월 만인 것 같아요. 와 잠시만 7개월 만이면 여기로 가죠? 핀 보이시죠 여기? 네네. 왜 접었어요 근데 배그? 아니 접은 게 아니고 제가 바빠가지고. 그러면 7개월 동안 게임을 안 하셨겠네요 다른 게임을? 어 아니 아니요. 다른 게임 조금씩 했어요. 원래 무슨 게임을 했어요? 아 저 게임 여러 개 해요. 룰이나 발로란트나 부어치나. 와. 근데 경상도 분이시죠 왜? 아 당연하죠 말투법을 딱 알면서 서로. 어디십니까? 저 서울이요. 어 뭐라구요? 서울이에요? 네네. 어 약간 억양이 경상도의 냄새가 살짝 났는데? 네? 아니 아니에요. 아 진짜요? 아 죄송해요 제가. 제가 약간 서울 사람인가봐요. 두 분을 잘 못하네. 네? 아니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. 잠시만 롤 발로란트 오버워치 중에 뭘 제일 많이 했어요? 아 저는 발로란트 최근에 좀 많이 했어요. 티어 어디에요? 어디일 거 같아요. 브론즈? 네? 아하하하 어딘데요? 저 불멸이요. 불멸이라고요? 아 뭐야 그러면 배그 잘하겠네. 근데 왜 잠시만 오늘 토요일 아니에요? 네네. 오늘 토요일 이 시간에 배그 가고 계시면 아 솔로시구나 오케이 고고. 아하. 아 왜 한숨을 크게 쉬어요? 너무 슬퍼가지고. 저도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 아닐까요? 왜 슬퍼해요? 좀 이따가 약속 있어가지고. 좀 이따가 약속 있다고요? 네네. 저 약속 있는 여사이요. 아 그렇다고 해줄게요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아 아니 진. 알았어요. 진, 진잔데? 알았어요. 그렇다고 해줄게요. 아 뭐지? 아 저 방금 스트리머 만났거든요. 우와 누구야?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. 네. 지금 방송하고 계신다길래. 네네. 트위치에 쳐보니까 팔로워가 몇 명이더라? 4천몇 명이셔도 되실 것 같은데. 4천몇 명이요? 왜 나는, 왜 나는 그분을 못 만나고 님. 아 아니에요. 화이팅. 아 저 나가? 아 왜 그래요? 아 장난 장난. 왜 그래요? 우리 토요일 오후 솔로끼리 왜 그래요? 아니 솔로 아니냐니까요. 저 약속했는데. 아니 약속 있는 거랑 솔로랑은 다르죠. 약속은 있지만 솔로잖아요. 뭔가? 네. 아 왜 뭐야? 아니 뭐야. 약속은 있지만 솔로잖아.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적을 안 만나죠? 뭐지 이거 약간? 적을 안 만나고 계속 이렇게 판망 다니니까 뭔가 데이트하는 느낌인데? 네. 아 왜 이렇게 좋아하냐. 아니. 아니 진짜 솔로댄진 요러 되셨나 보네. 이런 말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. 아니요 아니요. 솔로 된 지 얼마 됐어요? 아 저 얼마 안 됐는데. 에이. 이모님은 얼마 안 되셨는데요? 제가 솔로 된 지 지금 아니 제가. 아니 커플이 아니게 된 지가. 4개월 정도 됐어요. 30년? 에? 잠시만요. 그 말 뜻은 30살은 돼 보인다. 약간 이런 뜻인가요? 잠시만. 아아!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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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옆으로 와 옆으로 와 옆으로 와. 헛소리 하니까 맞잖아.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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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. 이쪽으로. 봐봐. 헛소리 하니까 맞잖아. 박수를 왜 치고 있어. 아니 지금 박수 칠 때가 아니야. 지금 일어나면 빨리. 피치오. 달려올지도 몰라요 빨리. 피치오. 오고 있을 수도 있어. 피치오. 왔어 왔어. 아 잠시만. 그러고 보니까 헤어진 지 얼마 됐어요? 왜 나만 대답했어? 하루. 아 진짜 웃기지. 웃기지 마 지금. 네네네. 솔직히 얘기해 빨리. 진짜 어제 헤어졌다고요? 진짜 오래. 오래됐는데. 아아. 고짓말 했어요 방금 그러면? 네네. 7개월. 7개월이요? 오 뒤에 쏜다. 네. 우리한테 붙은 것 같아요. 조심조심. 저희도 살짝 빠져서. 온다. 보여요? 어디요? 여기 여기 여기. 건너오고 있었어요. 여기 여기. 헤드샷. 오 어땠어요 방금. 힐러그에. 앞에 앞에. 우리 앞에. 왔어. 붙었어 붙었어. 수류탄 있으면 던져볼래요 수류탄? 화염병 밖에 없는데요? 하나 던져봐요. 아니 서울사람 맞죠? 이상한데 어경이 부산 어경이 들리는데? 화염병 밖에 없는데. 아 대구사람이에요. 아 대구사람이에요? 네네. 거짓말이었어? 어 저 믿으셨어요? 서울사람인거? 앞에 앞에. 일단 잡아. 일단 잡아. 아 저는 순수해서 믿고 있었죠. 저는 거짓말하실지 몰랐죠. 맞죠? 경상도. 대구사람. 네네. 그래 어쩐지 어경이. 서울 어경이 아니었는데. 아닌데. 잘했는데. 본인 생각이고. 아 나 내가 잘못 들을 줄 알았네. 나 주말에 대구가는데. 어 언제요? 일요일날. 내일. 아 진짜요? 야 나 내일 대구가는데. 대구사람을 만나네. 저 대구에 지인들 많거든요. 아 진짜요? 아 이거 영혼 좀 담아서. 아 진짜요? 영혼 좀 담아서. 안 궁금해 하신건 알겠는데. 오케이 오케이. 내가 친구 약속하지 말하면 안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. 에이 그건 아니죠. 아 저 그 사람도 만나봤는데. 누구야? 내가 하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. 너무 많은데요. 유명하신 분. 제가 옛날에. 옛날에 했을 때. 네네. 만났는데. 아 이름 뭐더라? 김블루? 아 그 이름이. 혜안님? 어 네네네. 아 이 분 엄청 재밌으시죠? 내 앞에서 총 소리 나는데. 네. 여기 보여요 여기. 어 네. 여기. 어 나 한 대 맞았어. 쏜다 우리. 어 양쪽. 주황핑에도 있어요? 왼쪽 위에도 있어 잠시만. 이러면 올라가야 돼. 에스위방에 올라가야 돼요. 야 뭐야 전반도 스트리머 분 만나고. 유명한 유튜버 분도 다 만나봤네요. 벌써. 아 그래요? 네. 어 그럼 혹시 저 유튜브 올라갔을 수도 있나요? 그럼 왜 저한테 볼 거예요? 내가 어떻게 알아요. 아 저 유튜브 올라갔을 수도. 아 진짜 확인 안 해봤어요? 네네. 어 근데 본인 막 올라가면 확인해보고 싶잖아요. 난 그러고 싶을 거 같은데. 아 제 목소리 들으면 현저할 거 같아가지고. 아 7개월 동안 솔로로. 아냐아냐 오케이 오케이. 네? 네네. 제가 팀킬 할 수 있지 않아요? 아아아. 그런 분 아니지 않아요?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착하신 분 같은데. 설마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장서서 몽빵하고 있는 사람을 때리거나 그러시지 않을 거 같고. 그죠? 네네. 아. 사랑. 아 까비. 아 몇 살이에요 1번님? 2번님 몇 살이신데요? 먼저 물어봤잖아요. 먼저 말씀해주시면. 나 1번님 20대 초반 같은데. 20대 초반? 저는 얼마 같은데요. 20대 중반. 20대 중반? 얼추 비슷해요. 얼추 비슷하다는 게. 얼추 비슷하다. 그 근처에 있다. 아니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. 왜요? 아니 저를 너무 바보로 보신 거 아니에요? 아니 얼추 비슷하다가 뭐냐고 하시길래 저는 답변을 드린 건데. 20대 초반이세요? 초반은 아니에요. 중반이세요? 얼추 비슷해요. 1번님은요? 아 저는 중학생이에요. 와 어쩐지 풋풋하시더라. 안 믿어요 지금. 진짜 중학생이에요? 아니요.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. 아니 본인이 성음부터 아니 서울 사람이라고 거짓말 해놓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보고. 성인은 맞잖아요. 아닌데요. 아 성인 아니에요? 미성년자에요? 고등학생이요. 아 진짜요? 아니요. 아니 뭐야 진실이 뭐야 얘같이. 웃음소리가 너무 유쾌하신데?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. 아 저 그런 소리 좋아해요. 아 이런 소리 좋아한다고요? 약간 웃음소리가 재밌는 사람 좋아가지고. 아 혹시 방금 만났던 스트리머 부분도 보다 더 괜찮았나요? 아 그 분 되게 예쁘게 웃으신데? 아 잠시만. 저도 뭐 경박스럽게 웃는다 뭐 이런 뜻인가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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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분. 말을 좀 약간 돌려가지고. 약간. 아 오케이.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어. 아 이런 식으로 까는구나. 아니 듣고보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죠? 듣고보니까. 하하하하 3배율 남아요. 뭐라고요? 3배율 남는다고요? 갑자기. 템 뭐. 낫는다고. 말한 거 한 번도 없으면서. 갑자기 뭐 템 낫는데.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으면서 지금. 나 세 번째 같이 하고 있는데. 아 재밌으시네요. 1번 님은 재밌었다고 하는데. 저는 졸지에 이제 경박스럽게 웃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. 하하하하 아니요 아니요. 그렇게 보이진 않죠? 진짜 아니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잠시만. 이때까지 앞장 한 번도 안 서더니 왜 갑자기 앞장 서요? 총 들어 총. 저기 어디서 나타났지. 언제 알고. 아 전 총 들고 살리는 거 싫어해가지고. 아니 저기 나올 수 있다니까요. 아니 잠시만. 아 솔직히 발로란트 불멸도 아닌 거 같아. 말도 안 돼. 아니 아니 왜요? 지금 발로란트에서 칼을 놓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. 솔직히 발로란트에서는 저랑 싸우면 1대1 이길 것 같죠? 네. 아 이길 것 같아요 저랑? 어 이따 진짜 발로란트 한 판고? 1대1? 어어. 지금 PC방에 붙는데. 아 집이어가지고. 네. 제가 컴퓨터 모니터가 64Hz거든요. 아 지금 집에서 지금 장비가 안 좋아서 지금은 좀 그렇다? 네. 저 내일 PC방 가는데. 내일 간다고요? 네. 아 내일 데이트 신청은 저도 좀 그렇고요. 네. 그럼 다음에 뭐 기회되면 하죠? 은근히 돌려서 데이트 신청하시네. 와. 거절이요? 아 뭘 봤지? 거절이. 음식 뭐 좋아하세요? 나 국밥 좋아해요 국밥. 와. 내 부산 돼지고밥 진짜 맛있는데 아는데. 아 진짜요? 아 저희 동네에도 국밥 맛집 있는데. 아 궁금해지네. 나 국밥 진짜 좋아하는데. 어제도 제가 실제로 돼지고밥 먹었어요 어제도. 아 진짜요? 네. 어 여기 사람. 어디. 발이. 이거 쏴도 돼요? 어 쏴도 돼요. 편하게 내가 지켜줄게요. 여기 두 명 있는데. 쏠게요. 이렇게 헤드샷 날리면 되죠. 볼. 쏘 쏘 쏘.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워요? 아 어렵죠. 배틀그라운드인데. 제가 뭐 쉽게 맞췄겠어요? 어 여기 여기. 기절. 쏘시던거. 이렇게 쏘면 돼요 이렇게. 어때요? 칼짝 까리 했습니까? 네네. 뒤도 조심해요 아직. 뒤도 조심해야 돼요. 오. 킬 떴다. 이게 또 있나? 여기 여기. 한 대. 오. 나이스. 킬 쳐 킬 쳐. 어우 잘하네. 어우 국밥 좋아할만하네. 오랜만에 해도 실력은 안 좋은가 봐요. 맞아맞아. 우리 지금 서로 일킬 시기인가? 네네. 이정도면 같이 국밥 먹을 수 있나요? 국밥이요? 네. 대구 맛집 있다면서요? 네네. 오. 오 앞에 앞에 앞에. 아 이거 못 잡았다. 아 까비. 아 뒤 때리지 말걸. 아 까비. 아 근데 이거 대구 너무 어렵지 않나요? 아 어렵긴 한데? 재밌지 않나요 이거? 아 저 갑자기 바루란트 하고 싶어요. 바루란트요? 네. 하실래요? 하자구요? 바루란트 잘하는 거 아니에요? 네네. 아 저 잘 못해요. 저 바루란트 안 깔려있어요. 까는데 한 5분 걸릴 거 같은데? 그럼 이거 바루란트 한 판 할까요? 이거 엄청 쫓거든요 이거 맵? 네네. 네네. 이 맵 해보셨어요? 아니요. 이거 이 맵 진짜 단순해요? 그냥 싸우면 끝이. 네네. 아 네네. 파라킨보다는 살짝 하고 그 싼옥보다는 살짝 작을 거예요. 아 네네. 아 네네. 아 쟤 왜.. 왜요? 쟤 직관이어가지고 네네 하는 게 아 네네. 아 네네. 아니 놀리시는 거 아니죠? 네네. 놀리다니요. 지금 바루란트까지 같이 하자고 데이트 신청까지 받아가지고 바루란트까지 깔고 있는데 저 이거 하고 가봐야 될 거 같은데? 아 뭐야 그럼 탈식 괜히 했잖아. 아니 그냥 해본 말이에요. 아니 근데 네. 뭔가 데이트 신청이라 하니까 네. 갑자기 네. 아니 뭐 할 수도 있죠 왜. 내가 뭐 만나자는 것도 아닌데 죄송한데 만나고 싶진 않아요. 걱정 마세요 1번님. 아 그래요? 하하하하하하 물어. 오오.. 아 으 으 어허 으악 으 가기 싫죠 갑자기 게임 재밌게 가시니까 솔직히 네 솔직히 그 뭐야 발바닥에 네네네 저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? 네? 3위 올려요? 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진짜 뭐? 으아아아아 ㅋㅋㅋㅋ ma